우리 예비고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선생님이 고1이라고 하지 않고 예비고2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비고2의 마인드가 좀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이제부터. 자, 지금 이 시기가 좀 애매한 시기죠. 내신을 열심히 하자니 기말이 좀 살짝 많이 남았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수능 공부를 막 열심히 하자니 뭐 내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 수생평가다 뭐다 잡다 하는 거 하는 일도 많고 뭔가 좀 번잡스럽고 바빠요. 그래서 내신도 수능도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게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이 시기를 흘려보내는 친구들이 사실 매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충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하면 달라요. 하면 분명히 뭔가를 이룰 수 있거든. 그럼 뭘 이뤄야 되는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내신은 뭘 해야 되고 수능은 뭘 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또 이제 올해 마지막 내신 기말고사가 2학기 기말이 남았죠. 아마 이 칼을 갈고 정말 잘 봐야지 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의지를 다지면 뭐하냐.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가는데 맨날 물어보면은 뭐해? 그러면 아직도 첫 번째 단연 계속하고 있어. 그 작품 계속하고 있어. 한 달째.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바쁠 게 없어요. 기말 전에만 진도를 나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약간 수행평가 이런 거 좀 많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진도를 나가시는데 학교 진도에 맞춰서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기말고사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리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도가 시험 범위가 적냐? 아니야. 결국에는 시험 범위가 많아질 거야. 원래 1년 중에 시험 범위가 가장 크게 들어가는 바로 그 시험이 바로 2학기 기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거 그냥 싹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느리지만 시험 범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뭐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갑자기 막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 한마디로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게 우리가 예상 범위를 대충은 알아요. 왜냐면 1년 동안 우리 교과서 쓰던 거에서 1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됐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그거 안에서 기말고사가 일단 책정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는다 하더라도 교과서를 아예 안 쓰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범위 안에서도 이제 무조건 들어가는 건 문학과 문법 요거 두 개의 단어는 두 파트는 꼭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이 사실 대부분이지 거의 다 이거 두 개는 집어넣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학교 진도를 앞질러도 괜찮습니다. 미리 좀 예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선생님 저희 학교는 좀 진짜 변수가 좀 많아서 교과서도 막 넣다 뺐다 하고 이런 것도 좀 많아서 미리 하는 게 걱정됩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뭐 대충 예상 범위 선생님들 다 알고 있거든? 근데 공지만 안 하는 거야. 나중에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정 공지를 안 하시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도 예상 범위는 여쭤보면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엄청난 비밀이라고 어차피 다 나중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이번에 문법 뭐 들어가요? 혹은 문학 이거 단어 들어가요? 이 정도는 여쭤보면 어 그거는 이제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구두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습서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혹은 뭐 강의 이런 걸로 미리미리 좀 공부하시고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문제도 푸시고 미리 좀 섭렵을 해놔. 왜냐하면 변수가 생겨요. 분명히. 시험 범위에 있어서 추가로 뭐가 더 붙는다니까요. 뒤에 가면. 그럼 나중에 그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이 어려울 거야. 자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는 거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치라도 계획 세워서 공부 진행하시고요. 자 그 다음. 수능 관련해서는요. 사실 뭐 수능 국어 공부를 막 2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내신 올인해야지. 근데 내신도 올인 안 해. 내신도 안 해. 이런 상황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겨울방학 때는 진짜 바빠요. 왜냐하면 겨울방학 때는 국어만 합니까? 아니지. 다 모든 과목을 다 하잖아. 학원도 되게 많이 다니고 인강도 많이 듣고 공부 시간 자체도 잘 안 나올 뿐더러 국어가 한 영역입니까? 아니죠. 하위 영역도 많잖아요. 특히 내가 되게 잘해. 계속 1, 2등급이야. 그러면 취향 영역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그 영역만 또 겨울방학 때 좀 완벽하게 하시면 확고하게 상위권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내가 한 3, 4등급 그 밑이야. 그럼 나 취향 영역이 많아요 적어요? 취향 영역 덩어리죠. 나는 그냥. 근데 그때 가서 그 모든 취향 영역을 다 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죠. 머리도 힘들어.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기에 기말고사 한 2, 3주 전까지 우리가 좀 시간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동안에 딱 한 영역. 욕심부리지 마세요. 취향 영역 딱 한 영역만 팝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애들이 이제 보통 취향 영역이 많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봐. 제일 싫어하는 거. 선생님 저는 비문학 중에서 과학 지문이 제일 싫어요. 기술 지문이 제일 싫어요. 저는 문학에서 고전시가가 제일 싫어요. 이렇게 딱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나의 최고의 취향 영역이야. 정말 그거는 무조건 잡아야 모의고사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팔 때 그걸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비문학 중에 과학 지문을 진짜 못하고 너무너무 싫어. 하기가. 그러면 아예 이번 한 달 동안에 비문학 문제집을 하나 사. 아니면 그냥 기출 1학년 거 한 3개의 년째 기출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있으니까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과학 지문만 푸십니다. 과학 지문만 푸시는데 맨날 할 필요도 없어요. 맨날 하라고 하면 또 하기 싫죠. 일주일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정하세요. 학원 없는 날 좀 내가 그래도 편안한 날 시간이 좀 남는 날 정해놓고 그때 내가 과학 지문을 두 지문에서 세 지문 정말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 내가 이거 통째로 외울까고 하고 모든 문제를 무조건 다 마친다. 이런 생각하고 이해할 때까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그것만 계속 파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능 공부 같은 게 수능 국어 공부는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 분석을 하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아요. 어차피 이 유형으로 모의고사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개념만 보고 작품만 보고 이런 것보다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영역을 보완하는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한다고 그 영역을 갑자기 막 미친듯이 잘하고 그렇진 않아요. 목표치를 어떻게 두시냐면 익숙하게 만든다. 꾸준히 많이 봐서 내가 최소한 그 영역을 익숙하게 만들면 익숙하면 좀 덜 싫어해. 익숙하면 그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어요.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잘하게 할 수 있어. 싫어하면 당장 잘하게 못하거든요. 익숙하게 만든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성적이 막 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안에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넣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일단 익숙하게 하는 그 편안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시간 내서 하루에 두 지문에서 세 지문 정도 그 지문을 통해서 취향 영역 잡는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애매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더 욕심내셔서 조금 더 계획 세우셔가지고 이 시기를 잘 보내시면 분명히 다른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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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